저는 사람이니까 욕심이 막 나요. 끝까지 가고 싶었고. 이게 끝일 수도 있는 거야. 가야겠다. 탓해. 이거는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되게 탄나는 무대였는데 정말 슈퍼스타 K 같은 무대에서는 한 번이라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심사위원들이 감동받은 게 되게 많아요. 실력도 좋고.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. 항상 외국인 출연자들이 탑편에 있었는데 그게 항상 안 좋았었어요. 최종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종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